영월군이 지역기관들과 합동으로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 협력에 나섭니다. 이를 위해서 청소년 회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온동내 447을 출범하고 각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통신분석을 통해서 독거가구 위기 상황에 대처합니다. 또 영월군 푸드뱅크 후원 물품을 전달하면서 기본적인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활동을 이어갑니다. 영월군과 영월경찰서, 한전영월지사, 영월군 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 기관은 오늘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